안녕하세요 저스트 VH입니다 오늘 어떤 곡을 리액션 하죠? 저희가 좋아하는 래퍼 두 명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바로 에디터님 드럼 롤 좀 주세요 타이가와 메가 디스탈리언! 와우! 둘의 조합은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타이가 메가 디스탈리언! 프리크! 레츠 고! 오우! 아우! 데트 베이스! 오! 못하니! 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 어? 오! 익숙한 선율이네요 이거 클래식 그거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샘블링 한 거 같은데? 진짜 디즈니 마스터드스러워 재밌게 썼다 샘플링 오 나온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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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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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니스 알리오 나오기 전에 잠깐만 저는요 일단 이거 그거 아시죠? 드보르작? 네 아 그 클래식이 드보르작 그거야? 그 음악이 시작할 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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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하는 주스가 나타났다 네 그건데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멜로디 라인에 집중해서 듣다가 또 타이가 랩에 집중해서 듣다가 아직까지는 되게 지루할 새 없이 굉장히 지금 나름 이제 얼굴은 안 신나 보이지만 되게 신나게 들었습니다 아 그 디제이 머스타드 스타일 딱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 이렇게 룩 룩 룩 막 이렇게 막 뭐 리드가 됐던 뭐 플러스가 됐건 뭐 스트링이 됐건 뭐건 간에 계속 이렇게 하는 그 스타일 있잖아 네 그 스타일이 너무 딱 느껴졌고 그 뮤직비디오 배경이 빨간색인 게 되게 뭔가 이 음악 지금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가사를 내가 아까 찾아봤잖아 네 그렇죠 와 근데 가사가 너무 세더라고 그래서 사실 못 알아듣는 적 하고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그런 끈적한 느낌의 바이브와 이 영상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일단 지금까지는 오케이 그럼 더 한 번 가볼까?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따 한 번 꺼내요? 그래야지 와 이거는 근데 룩 진짜 키 엄청 크네요 아 차이 갈아입니까 와 미 explaining 진짜 세다 아 아 에헨이 이렇게 강아지 잠깐만요, 이제 이 곡의 구성상, 이제 또 아웃이 나올지에 왜 이렇게 건빵지어, 근데? 왜 이렇게 건빵지게 얘기를 하냐? 죄송합니다, 오늘 입이 고됐습니다, 파트 타임 잡이 고돼가지고 솔직히 빨리 가서 자고 싶습니다 가만 보니까 타이가가 되게 핫한 여성 래퍼들이랑 작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기아젤리아랑 같이 했던 크림, 니키미나즈랑 같이 한 딥, 도자켓이랑 같이 한 쥬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여성 래퍼 중에 한 명인 지금 메가디스탈리온, 이 콜라보레이션이 타이가는 누구랑 지금 해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DJ 머스타드 비트와 타이가의 조합은 진짜 마치 쿡앤슨 안에 타이가는 또 누구랑도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형이랑도 또 한 번 작업을 해주시면 타이가님 제발 진짜 그런 생각을 감히 한 번 해봤습니다 감히 한 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노래가 조금 짧아가지고 이제 딱 듣다가 저는 이제 좀 텐션이 올라올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다 끝났는데 오케이, 일단 들어보자 아웃트로가 나오겠지, 이제? 아웃트로, 여기 끝난게 오, 이빨이 다 선거리야 있어 아웃트로 오오오오 데엘 엠바이? 아웃트로 너무 잘게 끝났네요. That was fire! 형 어땠어요? 타이가가 날아다니는 거. 나는 2조합에 무조건 찬성합니다. DJ몬스타드, 타이가, 매간디스탈리온의 조합은 거의 쿡앤, 손앤, 로아. 오늘따라 부끄럽네요. 형이 부끄러워요. 이 클래식 사운드를 재밌게 샘플링한 것도 좋았고, 뮤직비디오랑 노래가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이 노래에서도 레트로를 조금 느꼈습니다. 뉴트로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2000년대 초반에 쓰던 그런 비트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그런 익숙한 느낌의 비트와 랩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영화 블레이드의 장면과 저는 비슷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이 영상이. 그리고 오늘따라 DJ몬스타드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되게 맛깔랐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이 영상이. 이 영상이. 뭐야? 이 영상이. 이 영상이. elesired는 거 킹템 spoilerIA. lla